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중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파이널이 다가왔습니다. 파이널 대비 학습법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아마 이 캐스트 썸네일의 제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분명히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게? 최단최금 아마 최단최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일단 먼저 캐스트 댓글에 분명히 이런 댓글이 있을 걸 예상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제가 기다렸던 캐스트는 이게 아닌데요. 어, 이 뭐 뭐 웅플릭스 올라오는 줄 알고 들어왔으면 뭐 개추 뭐 이런 거에 나올 거야. 근데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막 뭐가 밀려있고 바빠서 일단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빨리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선생님 얼굴밖에 안 보여요. 팔밖에 안 보여요. 옷 색깔이랑 칠판색은 똑같아요.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어요. 아, 재밌잖아요. 예전에 캐스트도 한번 제가 이제 시험상에서 한번 찍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얼굴밖에 안 보여요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번 시간, 이번 캐스트로 파이널 데뷔 학습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학습법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국사 제가 수업할 때 제가 캐스트에 뭐라고 하겠니? 3시간만 빌려줘. 그거 들으면 내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아니면 동아시아 세계사 나랑 같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사는 아이들이 거의 벼락치기로 오기 때문에 가장 짧은 강좌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되고요. 동아시아 세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게시판에도 많이 있고요. 현장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개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끝났다면 제 교육과정 기준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교육과정 아니죠.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압축특강을 제가 좀 추천하고요. 압축특강 그리고 뭔가 좀 디테일을 잡고 싶다. 선생님이 제가 꼭 한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제특강 그리고 이제 파이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남아있는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나름대로 이제 저도 아이들 앞에서 현장에서도 수업하고 아이들이 만점 받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 캐스트 앞서서 이제 말이 길어진 거는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의 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캐스트가 많이 지워졌지만 예전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이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습법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고 좀 구체적으로 상담이 받고 싶다면 이제 글을 남기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봅시다. 먼저 이제 파이널이 다가왔죠. 이제 수능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이 며칠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촬영인 기준으로는 이제 50몇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 며칠 남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낄 거고 제가 오늘 반팔을 입고 왔지만 실제 아침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추석 연휴 때까지 이게 무슨 추석이야 이게 무슨 가을이야 와 여름이야 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진짜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가을 장마라고 해서 비 한번 확 오고 나서 남부지방 피해 없길 바랍니다. 아무튼 비가 한번 오고 나서 이렇게 확 추워졌거든. 체감이 되죠. 어? 어떻게 수능이 다가오나 봐 이게 느껴질 그럴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때 특강을 좀 했어요. 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친구들을 여기저기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도 갔다 왔고요 저기 또 갔다 왔고요 되게 다양하게 만나서 굉장히 바빴어요. 진짜로.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믿기 어렵겠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사인해 주시면 안 돼요? 사진 찍어주시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믿기 어렵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 해서 사인하고 사진 찍으면서 사진만 찍으면 심심하잖아. 동영상 다 찍었습니다. 이름 불러서 이름 누구야? 저 김종국이 형 그래 조궁아 힘내고 건강하고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조기쌤이 이건 찍어줘 하? 찍어준 건데 이게 왜 했냐면 저는 이 수업할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얘들아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카메라가 돌든 카메라가 돌지 않든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완전 신나요. 완전 신나서 날라다닙니다. 진짜로. 학교에서도 그랬고요. 학원에 와서도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성이 그런가 봐요. 애들이 좋아요.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거든. 약간 좀 저는 천직이 교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물론 지금 강사지만 그래서 엄청 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서 너무 신나게 너무너무 많은 애들이 쏟아내잖아. 저랑 수업하신 분 알걸요? 제가 수업을 얌전하게 얘들아 자 볼게요.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에요.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요. 온갖 다 쏟아냅니다. 진짜로. 심지어 기운 썰인데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추석 때. 왜냐하면 에어컨을 틀면 선생님 바로 위에는 에어컨이 없고 전부 다 아이들 쪽에 에어컨이 다 있잖아. 아이들은 추운데 저는 덥거든요. 애들이 추워하니까 에어컨을 다 올립니다. 끄거나 그럼 나는 땀을 계속 흘려. 진짜로 대구에서는 너무 많이 땀을 흘려가지고 얘들아 진짜 미안합니다. 조금 지저분합니다. 식사 보면서 보시는 분들 미안해요. 안에 이너티가 다 젖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나 냄새나? 나 좀 그래 했더니 그렇진 않은데 땀이 좀 불편하시면 벗고 오래요. 뭐라고? 막 이러면서 화장실 가서 이너티를 벗고 왔거든. 다 젖어있어. 온 것 다 젖어있었어. 다 쏟아내고 수업을 한단 말이지. 중요한 건 수업 끝나고 나서예요. 나 수업 끝나고서 어떻게 돼? 진짜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집에 가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이러면서 와요. 다 쏟고 오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Q&A 하고 수업 준비하고 PPT 만들고 교재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얘기 왜 했게? 여러 번 앞에 있을 땐 너무너무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었거든. 잘 봐. 진짜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 특강 때는 유독 더 힘들었어요. 일정이 너무 힘든 날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늦게까지 잤는데도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왔어.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였어. 근데 이렇게 힘들었던 그 연휴 바로 다음날입니다. 추석 특강 내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점점 1년 1년이 달라요.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저는 더 나이가 많잖아요. 다르거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다음날 제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한일 역사교육 관련 세미나에 제가 들어갔어요. 가서 일본 교수님들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제가 아마 현장 수업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역사 교육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일본 교수님들이 이번에 역사총합이라고 하는 일본 교과서예요. 일본 교과서야. 이거를 갖고 와서 구호라고 나눠준 거야. 저 일본어 할 줄 모릅니다. 어쨌든 뭐 통역하신 분도 있고 있어요. 자료도 있고 세미나 가서 이걸 다 봤어. 너무너무 봤는데 재밌잖아요. 근데 이 교과서가 이제 그 가장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인데 제국서원 일본의 출판사 이름이 제국이야. 대일본 제국했을 때 그 제국이잖아요. 제국서원 이런 게 있어요. 자 다 뒤져봤거든. 안에 보니까 100% 일본해로 써있습니다. CEO of Japan 100% 일본해 독도 어디 있어? 독도 어디 있어? 못 찾겠더라고. 숨겨놓은 것 같더라고. 세곤밖에 없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애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진짜로.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아마 제 옆에서 제가 추석 특강하는 걸 바로 봤던 우리 조규쌤은 알 거야. 내가 온갖 걸 쏟아내고 나서 진짜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가는 거 봤거든. 본인도 그렇게 한 두 타임 하는 게 힘든데 나는 그걸 계속했잖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힘들었다고요. 눈 충혈되고 눈 팅팅 붓고요. 진짜 막 계속해서 나이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 세미나가. 그래서 옆에 있었던 그 어떤 분께서 괜찮으세요? 눈이 엄청 빨갛거든. 눈 부어있고 이렇게 빨갛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청 집중했습니다. 진짜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짓을게요. 잘 봐. 아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어하는 거 이런 거면 피곤해도 집중하게 되는 그런 마법과 같은 경험을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있어요. 이런 경험은 다 있습니다. 언제요? 시험 기간에 잘 봐. 엄청 피곤하죠? 시험 공부한다고 막 밤새가지고 아직 11시밖에 안 됐네? 조금 더 넘어가야 돼. 1시, 2시, 3시 밤새잖아. 오전에 1, 2교시 3교시까지 시험 보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잔 다음에 잠깐 자고 일어서 또 공부해야 돼 하는데 잠깐 잔는데 3, 4시간 자 버리잖아요. 시험 기간 잘 보든 잘 보든 못 보든 시험이 끝난 후에 PC방을 갑니다. PC방 원래 요즘에 PC방 잘 안 간다면서요? 요즘엔 많이 안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학생들이 어디 맛있는 거 먹어도 가든 남학생들이 PC방을 가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엄청 피곤한데 그 시험 끝난 직후에 가는 PC방 어떨 것 같아? 너무 재밌죠? 피곤한 게 뭐가 부중요해? 내가 밤샘 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다음날 늦잠 자도 된다는 그 안도감 속에서 계속 게임하고요 계속 운동하고요 계속 막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공연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 아 여러분도 늦게 본 거예요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피곤한 줄 모르고 계속 하는구나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거죠 경험해 본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 그대는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수험생활에 오랫동안 달려왔어요 여러분이 뭐 몇 월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몇 번을 도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뭐 반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점이 되면 많이 지쳐있을 겁니다 진짜 많이 지쳐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죠 자도 자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 시점이 그래요 이 교체가 심해지다 보니까 몸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괜히 그냥 찌뿌둥하고요 이유 없이 열도 안 나고 내가 뭐 아픈 것도 아닌데 목 뒤가 뻐근해가지고 막 두통 올 때도 있고 막 그래 뭔가 잘 안되는 것 같죠 나 분명히 공부하고 있거든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집에 갔어 나 오늘 뭐 했지? 원래 구평보기 전까지는 뭔가 뿌듯했거든 아 오늘 이거 했구나 좋았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이 한 추석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진짜 파이널 준비한 이 시점이 되면 뭔가 뭘 해도 뭐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때거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릴 때 이때가 지금 파이널을 앞두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 수험생활 막바지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공부입니다 어차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왕 하는 공부면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보면 안 나나? 생각이 전환? 이왕 하는 거잖아 어차피 할 거잖아요 중간에 그만두실 거예요? 이거 영상 보자마자 나 그만할래 나 안 해 무슨 이왕 하는 공부야 나 이왕 안 할래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오지도 않았을걸? 그치?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끝까지 끌고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하는 거라면 재미있게 생각해보자고요 그냥 공부를 해야지 아 너무 하기 싫어하지 말고 그치야 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야 수학! 특정 과목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수학을 좀 어려워했어요 야 수학!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안 되나? 그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그게 바뀌어있어요 진짜야 사람 한순간에 안 바뀝니다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보잖아?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뭐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뭐 김종국이라는 사람은 뭐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그래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 20대, 30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 10대 때 있었던 얘기 잘 안 하잖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울 거니까 그럴 거니까 누구나 다 그런 힘든 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누구나 다 평탄하진 않아요 분명히 우여곡절이 있고요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딱 그런 시기예요 딱 지금 이런 시기 선생님 누구나 다 재수하던데요 뭘 재수는 뭐 필수죠 그런 거는 그냥 통용되는 말이잖아 근데 내 인생은 나만 살고 있잖아 내가 뭐가 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하는 거 말고는 모를걸? 본인만 알고 있는 힘듦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원래 본인의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만약에 피디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누구 군생활이 제일 힘든 거야? 누구 군생활이 제일 힘든 거야? 자기 군생활이 제일 힘든 거야 원래 자기가 제일 힘들어 지금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말해봅시다 이왕 군대 가는 거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이왕 공부하는 거 으쩌 하면서 덤벼보자고요 라고 이렇게 작은 생각에서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영상 본다고 해서 딱 그만둬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 잘 봐봐 지금 이 영상 보는 시점에서 뒤돌아보세요 저기 1월 달부터 했어요? 3월 달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플랜에서 썼어요? 한번 보세요 와 열심히 했구나 어쨌든 하루하루를 보면은 공부가 잘 된 날도 있고 하지 않은 날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 힘들다고 얘기 쓰면서 울고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수험생이라면 한두 번은 울었을 거라고요 남학생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도 남학생이 마음으로는 운 적이 있을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본 거고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왕 하기로 했고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하나하나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보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겠구나 싶을까 봐 그냥 갖고 왔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어차피 지금 이쯤 되니까 제가 목표하는 의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목표하는 약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목표하는 어떤 대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죠 저는 그거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혹시나 내년 20점 되잖아요 똑같은 생각 또 하고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왜? 올해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또 들 거거든 아 이렇게 좀 불안한데 그럼 한 번 더 할까? 자꾸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매듭을 내가 1년 동안의 수험생활을 했어요? 6개월 동안의 수험생활을 했습니까? 시작했던 수험생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오해할까 봐 또 다른이라고 써놨어 또 수험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죠 내가 취업 준비를 하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모전을 준비하든 내가 팀플에서 뭘 하든 내가 무슨 총학생회 회장 선거를 나가든 뭘 하든 간에 또 다른 도전을 할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무리를 잘했어 끝까지 한 문제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끝까지 한 문제라도 맞추려고 끝까지 끝까지 하다가 결국엔 그 한 문제를 못 맞췄지만 못 맞췄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했다는 그 자부심분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은 있어 내가 잘될지 못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나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 근데 마무리를 잘 못하잖아요 아 뭐 되겠지 뭐 안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다른 도전할 때도 이번에 잘 안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의 과거에 경험이 축적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는데 어? 나는 약간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럼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이 약간 부정적인 경향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뿐이야 경험이 쌓인 게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수험생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수험생활을 현역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재수 이상의 N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재수 이상의 N수를 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재수를 하든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하든 어쨌든 다시 한번 시작을 했으니 정말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 다 놀 때 난 놀지 못하고 비교되잖아 그잖아 그 힘든 시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이왕 하는 수험생활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덤벼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자세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서 걱정만 많아지고요 생각만 많아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인 생각의 전환이 잠깐 조금은 필요할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잔소리한 잔소리를 좀 합니다 자 해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써놨잖아요 제 좌우명이 뭔지 알죠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 좌우명 밑에 있는 부제입니다 부제 저는 좌우명이 이제 부제목도 있어요 최단체근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최단체근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대학생 때 폴더폰, 슬라이드폰 전부 다 배경화면은 최단체근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 positive thinking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최단체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외우세요 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딱 듣고 지금까지 캐스트를 보면서 이 긴 영상 속에서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났거나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 같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10대, 20대, 30대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산지는 여러분 잘 모르겠으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 결과물로 여기 앞에 서 있잖아 이런 생각의 결과물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을 하고 있네요 신기하죠?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세요 혹시나 저랑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거나 저랑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다면 저를 믿어보시고 혹시나 저랑 온라인에서만 만난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세요 믿기 싫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장담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큰 방향을 틀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능에서의 기적은 내가 찍은 게 맞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찍었다는 얘기는 다섯 개 선택지 중에 세 개 제외하고 둘 중에 하나 찍었다는 거잖아 보통 그렇잖아 알고 있는 거랍니다 알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을 저는 수능에서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에서의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남은 수험생활 동안에 제가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 좀 기기 해드렸는데 이왕 하는 공부 의욕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덤벼볼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만 해보자 약간 이런 도전정신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잔소리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모니터링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찍어야 되겠는데 아무튼 잠시가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남은 수험생활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